1일 르노 삼성 자동차 랄리스트는 지난 2015년부터 프랑스 관광청에 주관하에 매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1,000곳을 선정, 신뢰성 있는 미식 정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가이드북이다. 2일 랄리스트 2019 서울 사진 제공 르노 삼성 자동차 르노 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랄리스트를 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르노 삼성은 프랑스의 감각적인 디자인 감성이 담긴 중형 세단 SM6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전시 차량으로 선보였다. SM6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보급스러운 신뢰,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다. 특히 전세계 일반인 투표로 선정하는 2015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와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차, 올해의 디자인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사진 제공 르노 삼성 자동차 르노 트위지는 감각적인 미래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초소형 전기차다. 개성 넘치는 시저도어를 채택했다. 빠른 기동성과 편의성, 안전성과 친환경성, 경제성까지 두루 경비해 차세대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상캐스터